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강정규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리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될 건데요. 빠르게 자기소개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 로보틱스 연구본부의 자율주행 지능 연구실에서 2016년부터 한 5년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밑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도로상에 보이는 차선과 로드마크 그리고 사방에 있는 차량과 보행단 등등 이렇게 차량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오늘 발표하시는 다른 모빌리티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친숙한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또 자율주행이라고 해도 되게 다양한 단계의 자율주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0단계나 없는 것부터 발을 뗄 수 있다, 손을 뗄 수 있다, 시선을 뗄 수 있다, 정신을 뗄 수 있다, 아니면 사람조차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흔히 5단계로 자율주행을 생각을 하는데 재미있는 부분은 2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자율주행이 잘 될 땐 똑같아요. 손도 될 필요 없고 발도 될 필요 없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차이점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사람이 해결하느냐 아니면 차량이 해결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단계 정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2, 3단계는 결국은 사람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우리 너무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렇게나 대단한 기술일까? 혹시 여기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보신 분이 서비스를 사용해보신 분이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저희가 출발을 해요. 가고 싶은 곳이 있어. 앱을 켜서 목적지를 누르고 그곳으로 바로 갑니다. 차가 와요. 가까이 있는 차가. 탑승을 하고 거기서 내려요. 저절로 등록되어 있는 카드를 통해서 비용이 지불이 되고 차는 갑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하나가 오죠. 카카오택시를 활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택시 앱, 각종 택시 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와 사실 다르지 않아요. 개인에게는. 하지만 자율주행 차량이 가져올 사회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하게 물류 배달 사업이 변화할 것이고 대중교통 산업도 당연히 변화할 것이고 보험 산업, 사람이 운전을 안 해. 그러면 이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주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또 차의 내부, 외부 디자인도 당연히 변화하게 될 것이고 차량 내에서 운전을 안 하니까 즐길 거리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인데 라디오 산업. 저희가 더 이상 시선을 앞에다 두지 않아도 되는데 라디오 산업도 변화할 것이고 차량의 소유 개념. 24시간 중에 차량 타는 시간, 1시간밖에 없는데 꼭 내 차가 필요할까? 그다음에 주차공간의 활용. 주차공간의 활용도 변화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심의 확장, 도시의 형태까지 변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은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서비스보다는 사회적으로 가져볼 변화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자율주행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돼요? 이 질문 너무 많이 듣는데 저는 항상 하는 답변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물어봤을 때 평범한 환경의 함정이에요 아까 전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단계를 말할 때도 잘 되는 건 쉬워요 99%의 환경에서 잘 되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평범한 주행은 모든 순간이 대충 비슷합니다 근데 비번한 환경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운전을 하다 보면 저희도 다양한 시연을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포복을 하면서 기어오시는 어떤 시연자분이 계시는가 하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분들이 저희를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98%와 99%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안 되는 부분 2%와 1%는 두 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100%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어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뭐 천 시간마다 한 번씩 사고가 난다 아무도 안 타겠죠 하드웨어적인 요구사항도 높아요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최신 IT기기 스마트폰 2년 사용하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 그거보다 훨씬 복잡한 IT기기인데 여러분 구매하시면 2년 사용하시고 교체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아무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인프라적인 요구사항도 이게 많은 이 사회를 변화시키다 보니까 아직도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프라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협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소수, 10명, 100명 이런 걸로도 어렵고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회사들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연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듈화 우리가 다 같이 시작해서 다 같이 목표에 도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진행하다 보면 누군가는 여기서 헤어져야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새로운 동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서 모든 분야들을 잘 쪼개놔야 돼요 저는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에서 한국전차통신연구원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세 가지 중심요소라고 하면은 흔히 인지 이거 이제 저의 차량이 어디 있는지 주변의 도로는 어디 있는지 다른 차량, 다른 보행자는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저기에 차가 있고 저기에 신호등이 있으면은 차선을 변경해야겠다 속도를 줄여야겠다 좌회전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판단 내가 결정을 했으면은 아 그럼 내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몇 도 돌리면서 페달을 어느 정도 세기로 몇 초에 걸쳐서 밟아야지 이런 식으로 그걸 실제로 제어하게 되는 이 세계로 저희도 저희 안에서도 모듈화를 진행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꾸준히 새로운 팀원이 합류를 하고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중간에 헤어지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같은 기술 내에서도 모듈화를 해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와중에 이제 인지팀에서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팀 애트리 자율주행 차량 오토비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2015년도에는 주차 발레파킹으로 시작을 했던 실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자율주행을 위한 지도를 형성하는 기법을 연구를 하고 2017년도에 처음으로 자율주행 면허를 획득했어요 레벨 3 정도로 저희가 원하는 목적지와 현재 위치를 하면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는 청계천 일대에서 이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시연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외에는 2019년도에는 비포장 도로에서 자율주행 그 다음에 2020년도에서는 도심 내 자율주행 셔틀 무인 셔틀 서비스를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4 아까 제가 레벨 4라고 했으면 사람이 없어도 되는 사람의 신경이 아예 필요 없는 그런 수준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2021년도 6월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부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실제 셔틀이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자율주행에서도 택시 같은 서비스 보다는 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앞에 있는 요게 저희 자율주행 셔틀이고요 굉장히 귀엽죠 안에 운전석이 따로 없는 무인 셔틀이고요 최대 4인 정도 탈 수 있고 최대 속도는 35k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왼쪽에 보면은 이 셔틀이 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차선이 있고 정지선이 있고 그 다음에 로드마크 화살표가 있고 그리고 전방에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자가 여기 있음을 인식하고 신호등을 인식하고 딱 봐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한꺼번에 통합돼서 들어가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연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게 통합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혼자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그걸 통합해서 함께 연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신호등과 스쿨존과 보행자가 한꺼번에 복합되어서 들어가 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저희 스스로도 굉장히 기대가 많고 많이 떨리는데 애틀이 원내에서 동과 동 사이를 자율주행으로 서비스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함께 일하는 분들이 서비스 UI, 키오스크 같은 것까지 다 만들어서 한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많이 좀 제공하는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율주행차 굉장히 멀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당연히 세상이 자율주행차 때문에 많이 변할 것이고 이미 가까이 와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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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